그렇죠. 이제 이렇게 예민하고 그 접촉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시연이는 좀 그런 아이거든요.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이예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가벼운 접촉에 더 많이 흥분해요. 그래서 훨씬 이렇게 안을 때 좀 꼭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. 약간 힘을 좀 줘서 아이가 그래야만 아이가 진정이 되고 안정감을 느껴요. 그날 엄마를 제가 이렇게 그냥 안았을 때와 이렇게 안았을 때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? 너무 푸근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진정하는 거 아직 못해요. 특히 이렇게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안기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정되는 거를 경험을 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할 수 있고 내가 안정감을 갖는 거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언어로 야 가만히 꼭 안고 있어 이게 안 돼요. 얘네들은 엄마가 실제로 안아서 그 느낌을 몸에 저장해야 된다고.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언어를 하기 이전의 아이들한테 자꾸 안아줘라. 신체 접촉을 해줘라. 이런 것들은 이런 걸 통해서 애들이 오감을 활성화시켜서 그 느낌을 자기 몸에 저장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조절하고 어떻게 내가 진정되고 어떻게 안기는 게 좋다는 거를 몸에다가 저장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.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아주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대충 안았지만 이렇게 산만하고 잘 통제 안 되는 아이일수록 엄마는 더 많이 꼭 끌어안아주는 거. 그리고 집중시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딱 바라보면서 꼭 안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